자 납세자의 권리 가볼게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리면서 90일 이내에 통지해줘야 되잖아요 꼭 안해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그러면 90일 안에 통지 못받으면 행정소송 가시면 돼요 항상 그 기간에 통지를 해주게 되어있는데 안하면 행정소송 가면 되는데요 실무에서 행정소송 가면 판사님도 기다려요 나올 때까지 그래서 다 기다립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납세자의 권리를 볼게요 우리 납세자도 아무리 납세 의무가 있지만 국민이기 때문에 권리도 있는 거죠 납세자의 권리 첫 번째는 납세자 권리 헌장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세무조사를 받으면 납세자 권리 헌장이라는 것을 교부해줍니다 특히 세무조사 받을 때는요 납세자 권리 헌장은 우리 조사관님께서 직접 낭독해주게 되어있어요 실제 해줍니다 실제 다 낭독하세요 그래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해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관련인에게 제시하고 관련된 내용을 교부하고 직접 낭독해준다 왜 조사 나왔는지 조사 기간 조사 사유는 그냥 법전 읽어줍니다 국세기문 8.1조에 6에 2에서 뭐 뭐뭐뭐뭐뭐뭐뭐뭣b 읽어주시고요 조사 기간 중요하죠 언제까지 하겠다 그리고 청구사 납세자 보호위원회에 니네가 조사 받다가 억울한 힘이 있으면 조사 도중에라도 납보실에 납세자 보호위원회에 얘기할 수 있다 등을 설명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할 때 주고요 이거 중요한 거 두 번째 조세 범칙 사건도 무조건 낭독해 줍니다 오히려 이게 더 무섭죠? 더 무서울 때 더 얘기해 줘야죠 사람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기해 주면 마음의 안정이 있잖아요 납세자는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자료 제출한 건 기본적으로 믿어주는 걸 원칙으로 해 그래서 납세자가 그 문서 같은 걸 조작했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이쪽에는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납세자 권리 쪽에는 다 예외가 있어 우리가 세상 사람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선설을 믿습니까? 성악설을 믿습니까? 이 얘기랑 똑같아 우리 친구는 성선설을 믿어요? 성악설을 믿어요? 우리 친구는요? 성악설? 우리 뒤에 여자분은?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네? 둘 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회색분자 같은 발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로 정해주세요 우리 친구는요? 성선설 보느냐? 성선설? 우리 남학생들이 또 성선설에 가깝네요 그쵸? 자기가 지금까지 당한 만큼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저는 성선설을 그래도 지지하고 싶습니다 점점 마음이 악설로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지하고 싶네요 그 성실성 추정을 원칙적으로 하는데 그 예외 사유가 있어요 다섯 가지 묶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암기를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첫 번째는요 아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신고 안 하고 이래 그러면 얘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뒤에 혐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혐의의 근거가 중요해요 무자료 위장 가공 느낌이 무시무시하죠? 무자료 위장 가공 세 번째는요 구체적 탈세 제보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 탈세 제보 보통 투서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뇌물 준 거죠 뇌물 그러니까 단순 혐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단순 혐의 야 나쁠 것 같은데 인상이 별로야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실성 추정은 뭐하고도 연결이 되냐면 뒤에 쭉 가서요 교재 112페이지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세무조사를 선정할 때 컴퓨터를 뽑는 경우가 있고 혐의가 있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 수시선정 사유 한번 보세요 다섯 가지 똑같죠? 이 조문을 차용하고 있어서 그래요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수시선정 사유와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암기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요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나머지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다 2차 때도 여러분 쓰실 수 있으니까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자 우리 세무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세무사도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면 안 돼요 저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회사 이름 같은 거 밝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비밀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도 그렇고 우리 세무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언론에 나왔던 강호동 사건 이런 건 진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왜 세무조사 받은 걸 알려야 돼 그리고 연예인들 세무조사 받고 있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무슨 죄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금 앞에서는 인격이 뭐가 없어요 그냥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특별한 예외가 있으면 역시 과세 정보를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외가 있는데요 그냥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지자체에서 달래요 왜냐하면 소득세 낸 자료가 있어야지 지방소득세 부과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국가기관이 조세 쟁송이나 조세범 소출을 위해서 필요하대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도 이쪽에 줘요 세무서에 다 줘 판결문 같은 거 세무서에 다 주고 세무서에서 그거 분석하는 사람들 다 따로 있어 그거 가지고 조세범 처벌하는 거고요 세무조사 하는 거예요 통계청이 달래요 그래서 우리 국세 연보가 있어요 거기서 자료 다 주고요 1인당 조세부담률 이런 거 나오잖아요 4번 사회보험 운영기관 당연히 나오겠죠 건강보험 고지하려면 소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 공공기관이 기초생활수급자였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했는데 이 사람 소득을 모르면 판단 대상이 안 되겠죠 1년에 1억씩 벌어 근데 기초생활을 해달래 좀 이상한 놈이죠 그렇죠 여섯 번째 아 요게 이제 재밌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청문회 같은 거 하면 그 회장님들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근데 국세청장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준다 개인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게 짬짬이 짬짬이는 아니고요 그런 게 많았지 옛날에 이제 그냥 소설을 쓰는 거야 국회의원이 한번 어디 가서 얘기 좀 하고 싶어 나 지금 재벌한테 꿀리지 않는다 그럼 청장님 앞에다 놓고 TV 앞에 놓고 왜 과세 자료 주십시오 제출하십시오 막 소리를 냅니다 국회의원이 엄청 똑똑해요 그 법이 없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욕을 하죠 청장님은 어떻게 해요 과세 정보 때문에 못 드린다 그러면 국민들 앞에서는 누가 나쁜 놈이에요 못 준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누가 스포트라이트 봤습니까 물어본 사람이 스포트라이트 봤죠 하지만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납세자의 정보를 함부로 공개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니들끼리 비공개 회의에서 과세 정보 요구하면 그때는 줘라 그래서 비공개 회의에서는 요구할 수 있다 그 이 모든 요구는 문서로 하나요 근데 문서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무서가 강동세무서가 성동세무서 뭐 이렇게 관련 자료 필요하면 문서 필요 없죠 로그인해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세무 공무원 간에는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줄 때도요 영장이 있죠 근데 또 신청해요 판사님이 영장 내렸는데 그것도 웃긴 거죠 그래서 문서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정보 제공은요 납세자가 내 정보 달라고 하면 줘야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증여세 신고하려면 10년치 합산해야 되는데 다 기억이 안 나죠 그럼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 세무 대리인 포함해서요 정보 요구하면 신속히 제공하게 돼 있어요 우리 청장님도 우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인권은 다 청장님과 관련된 거예요 인권사항은 지방청도 아니야 청장님 청장님은 첫 번째 성실하게 노력해야 되고요 두 번째 국세청 내에 납세자 보호관을 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는 뜻이 뭐냐면 외부위원을 대고라는 얘기예요 세무서에 가거나 지방국세청에 가도요 납세자 보호관이 다 있습니다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말 인디펜던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세무서 말 들어서도 안 되고 납세자 말 들어서도 안 되겠죠 공평하게 그 다음에 그냥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넘기시고요 세무조사 이 앞에 정기적으로 공개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가 봐요 이게 맨날 우리가 실적을 보고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런 게 있다 이제 세무조사가 있어요 세무조사 가장 무서운 거죠 우리 납세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거 세무조사 세무조사 한 번 받고 나면요 국세청에서 안내문만도 놀래요 사람들이 또 그거 아닌가 진짜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떨리고 그런데요 심장병 오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한대요 어쨌든 이런 세무조사는 남용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신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해서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이 된다 되게 선언적인 문장인데요 이게 법규성이 있느냐 아니냐에 되게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 대법원에서 법규성이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게 될 거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공무원이 친구의 부탁을 받고서 세무조사를 하는 거야 이런 게 세무조사 남용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다른 목적 다른 목적이 누구를 압박하려고 우리가 사정기관을 통해서 누가 압박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난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정치적 목적으로 해도 안 되는 걸 거고 두 번째 자료 제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 대상 세모 과세기관 관련 없는 장보 요구해서는 안 되고요 네 번째도 그냥 세 번째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표 치시고요 중복조사 금지 재조사 금지예요 우리가 한 번 때리는데 또 때리면 아프죠? 두 번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무조사는 영원히 한 번만 받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세모 같은 과세기관에 대한 재조사는 금지 돼요 그래서 2016년 세무조사를 했으면 법인세 세무조사 했으면 2016년 법인세 세무조사는 다시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세무조사에서 부가 처분한 건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역시 예외가 있죠 한 번 때렸는데 그때 제대로 못 때렸으면 또 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예외가 있는 거예요 재조사 가능 사유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 묶으시고요 아 5번까지 묶으시고 6번부터 9번까지 묶으세요 1번부터 5번이 법에 있는 거고요 6번부터 8번이 시행령에 있는 거예요 그럼 재조사 가능한 경우도 첫 번째 보면 느낌으로 보셔도 돼요 자 1번은 좀 중요한데 명백한 자료예요 조세탈로 혐의는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 아직 못 느끼겠지만 다 있어요 조세탈로 혐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근데 명백한 자료가 있을 땐 할 수 있어요 2번은요 나는 세무조사 다 끝났는데 나랑 거래하는 어느 거래 상대방의 세무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발각됐어요 그러면 나도 같이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자 2016년 거 세무조사 다 했는데 17년 거 나왔는데요 17년 거 조사하다 보니까 16년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럼 16년 거 해당되는 건 다시 조사할 수 있어요 4번은 이해가 쉽죠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도 재조사는 맞잖아요 그건 재조사라고 보기 힘들죠 뇌물 줬다가 걸린 거였죠 이건 다시 재조사해야죠 이게 옛날에는 제일 문제였어요 이 조항이 없을 때 다 해결한 거야 뇌물 줘서 그럼 이제 재조사 하려고 하니까 뇌물 줘도 법규가 없으면 재조사 금지잖아요 그래서 못했다고 그래서 뇌물 준 경우도 이제 무조건 재조사할 수 있는 걸로 간 거예요 시행용 조항들은 그냥 별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건 세포법 안 배우면 힘들어요 부분 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 중에서 세액공제만 조사해봤다 그럼 부분 조사를 했어요 그런다고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는 재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시행용이지만 6번은 좀 체크해 두세요 관련 법령이 근래에 개정된 거고요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는 대법원에서 그래도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능한 거예요 즉 법인세 중에서 세액공제 부분 조사만 한 다음에 세액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는 가능하다는 거죠 왜 이런 해석이 있냐면 우리가 전에 세무조사의 범위라는 게 굉장히 확장돼 있다고 했죠 현장조사, 국세청, 감사 다 세무조사잖아요 그래서 살짝 건드렸는데 이제 제대로 건드리려고 하는데 살짝 건드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법을 바꿔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7번은요 양도세 조사를 다 끝냈는데 기획조사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그래서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8번은 당연한 거죠 황급금 주려고 조사할 수 있죠 이미 세무조사 다 끝났는데 황급금 주려고 있으면 그 부분은 조사할 수 있잖아요 9번째 범칙행위 명백한 자료가 있대요 그래서 재조사가 가능한 경우가 거의 케이스가 있고 자주 보세요 자주 보시고 6번하고 1번을 잘 체크하세요 6번하고 1번을 잘 체크해라 나머지는 보면 여러분이 답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1번하고 6번은 속이는 문장으로 많이 낼 수가 있어요 명백한 자료가 아니야 그냥 조세탄료를 혐의를 인정할 만한 혐의가 있는 혐의 이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명백한 자료 자 오른쪽에 세무조사 받을 때는 당연히 변호사, 공인회사, 세무사의 조사를 참여할 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안 돼요? 우리 배우자 등은 안 되는 거야 아까 소액사건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제 나오면 틀려 진짜 근데 소액사건 그 경우하고는 구분해야 된다 이제 제일 우리가 세무조사를 받으면 납세자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왜 나왔대요? 이거예요 왜 나왔대요? 왜 우리가 조사 대상이죠?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한다고요 조사 대상 선정자로 된 게 억울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왜 조사 대상자가 됐는지는 여기서 찾으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상속세나 증여세는 무조건 조사예요 세무조사 무조건 하는 거야 그래서 정부 부과과세 세목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부과과세 제도이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는 무조건 세무조사하는 거예요 왜? 부과 결정을 위한 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선정이에요 정기선정 컴퓨터가 돌려서 하는 건데요 첫 번째 그냥 막 돌리는 건 아니고 1번을 보니까 성실도를 분석하는 거예요 성실도 컴퓨터가 뽑아요 이 업종에서는 평균적으로 매출 대비 소득률이 10%인데 얘네는 5%인가? 이런 걸 뽑아요 그리고 회계감사 같은 거 받잖아요 근데 외부 회계감사 받았는데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뭐 이런 거 있어요 의견 거절 이런 거 받는 애들은 장부 자체가 믿을 수 없거든요 이런 애들은 뭐 하겠다? 성실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이건 숫자는 필요 없고요 5천억이 넘는 회사, 자산총액이 5천억 넘는 회사는 4개의 과세기간 넘은 무조건 조사하게 돼 있어요 국세청 조사 그래서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제일 많이 나누면서 어디예요? 삼성존자겠죠? 아까 얘기했죠? 영업익 잘 넣으면 30조 정도 나와요 그러면 법인세 5조, 6조 낸다고요 아무리 중소기업 많이 내봐야 삼성존자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적출색, 삼성존자 작아서 크게 한 방 때리면 끝나는 거죠 현대차 뭐 이런데 한 방 그냥 하면 훅 가면 그냥 끝나는 거죠 여기는 무조건 조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특정 경제력 등을 집중해서 봤을 때 조사하겠다 세 번째가 랜덤이에요 랜덤 무작위 표본 조사하는 경우 이거 3번은 컴퓨터 돌린 걸 입증해야 돼 나중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도 처분성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처럼 이 대상자 선정한 거를 국세청이 나중에 입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도 있다 다음 페이지에 그런데 그런 성실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랜덤으로 뽑힌 것도 아닌데 무조건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할 수 있어요 수시부가사유 실무에 가면 앞에 걸 정기조사라고 하고요 뒤에 걸 특별조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별조사는 이제 마음가짐이 다르죠 공무원분들도 마음가짐이 다르고 납세자도 마음가짐이 달라요 아침에 올 때 하는 행위도 달라요 그냥 앞에 거는요 정기선정은 세무조사 보통 통지를 하고 와요 우리가 한다 2주 있다가 한다 이렇게 와요 그럼 우리도 준비하고 뭐 그러면 되겠죠?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거는요 수시선정은요 한다 얘기 아니죠 아침에 오는 거죠 그래서 박스 들고 오는 거죠 그래서 USB 들고 와서 첨탈 첨단 탈세 방지과 같이 와서 USB 꽂고 쭉 빨아가는 거죠 다 일어나세요 하죠 자 손에 있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이런 거죠 지금 내려놓지 마시고요 어쨌든 내려놓으세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나세요 나가세요 쭉 빨아가는 거죠 그때 아주 용감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회계팀 용감한 분들은 컴퓨터 들죠? 뛰죠?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뛰는데 체포해요? 용장도 없는데 뛰세요 그래서 뛰면 돼요 뛰면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이 깡이 좋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자료 거래 막 막 중간 생략 등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조사 나와서 일어나려고 하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컴퓨터를 가지고 뛰어요 보통 노트북 가지고 그냥 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 그래서 그런 분들 조심해야 되죠 사전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5일 전에 사전통지 우리 조사 나갑니다 조사 대상 세목은 무엇입니다? 조사 기간 조사 사유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전통지는 역시 생략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멸신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통지하면 증거 일면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다음에 사전통지하고 나서 세무조사 하면은 결과통지를 하거든요 거기 맨 끝에 개정된 내용은 뭐냐면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업자가 폐업하면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폐업은 했지만 집에 뻔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폐업한 경우에도 결과통지 생략할 수 없도록 했어요 이제 폐업을 사유해서 제외시킨 거야 이해하시겠죠? 폐업하더라도 사전 결과통지는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그러면 이렇게 사전통지가 왔잖아요 결과통지도 생략하지 못하고 폐업한 경우에 사전통지도 생략하지 못한다 결과 사전통지 둘 다 생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무조사 하겠다고 왔는데요 저 지금 못 받아요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국민의 권리예요 아니 숫자 맞는지 확인하러 왔는데 꼭 내가 그때 바쁜데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연기 신청이 가능해요 첫 번째 불렀어요 지금 정신 없는데 아파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핑계대는 게 장기 출장이에요 장기 출장 그래서 외국계 법인은요 우리 세무조사 받을 때 CFO 본국으로 보내버립니다 장기 출장 CFO 없이 어떻게 받아요? 그렇죠? 재무 담당 이사 없이 그래서 장기 출장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고요 장부가 검찰에 다 빨려 있어요 그럼 안 되겠죠? 준하는 사유 그러면 승인 통제 해주면 돼요 연기 신청하면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그 담당 조사관들하고 스케줄 맞추고 다 해요 어쨌든 그렇고 세무조사 기간 여러분 세무조사 나오면 회사 일도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세무조사 기간은 최소한 되도록 하면 되고요 법에는 조사 기간을 딱 업종별로 법에는 딱 어떻게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매출 금액이 100억 아래 되는 회사는 20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00억이 넘는 회사는 조사 기간이 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3주, 4주, 많으면 2달 연기해서 4달 이렇게도 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사 대상 과세 기간 중 매출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 기간이 100억 미만이면 우리 20일 이내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6년, 17년, 18년 3개 나오는데 최대 매출 나온 게 110억이에요 그러면 이거 안 걸리는 거고요 최대 매출 나온 기간이 90억이에요 그러면 이거 걸리는 거예요 20일 이내로 하도록 돼 있어요 세무조사 나왔는데 그거 그때까지 일 다 마무리 못할 수 있죠 그럼 연장도 가능해요 연장 그럼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요 이것만 좀 잘 기억합니다 직권으로 연장도 가능하고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연장이 가능해요 그런 거 있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넘기세요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연장 가능하다만 아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넘기세요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세무조사 기간을 처음에 특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너무 포탈이 많은 거야 그러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처음에 나는 몇 년까지 공부하겠다 제한을 해놨죠 그런데 지금 연장하신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제한 없이 그냥 붙을 때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연장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연장하면 납세 의무자의 권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연장 다 문서로 다 남기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 5번 같은 거 잠깐 보면 이런 거 틀리는 사람은 센스의 문제예요 세무 공무원은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제한다 말로 연장할게 협박해요? 조포기해요? 문서로 해야지 문서로 정식적으로 남겨서 왜냐하면 흔적을 다 남겨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무리한 과세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중지예요 중지 중지라는 게 일시 중지 그거였었잖아요 중지가 정지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중단은 아니고 중지 그럼 조사 기간이 처음에 한 달로 나왔는데요 조사관들이 시간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왜 이러고 조사팀이 한 개만 조사하지 않고 여러 개 하거든요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일시정지 그러니까 중지하는 거예요 중지 그리고 조사 재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로 나왔어도 10일 정도 조사 중지해놓으면 그 10일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계산할 때 또 열흘이 추가되는 거죠? 요에 제일 많이 하시는 거죠 중지도 납세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 신청할 수도 있고요 직권으로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신청서 내라고 그래요 반협박식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신청서를 냅니다 그리고요 1번 체크해두시고 5번 체크해 4번 체크하시면 돼요 납세자 보호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납세자 보호관한테 저희 너무 과세, 빡세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조사관께서, 납세자 보호관께서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1번하고 4번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을 보면요 이런 것들이에요 6번 한번 보세요 세무 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에 제출을 지연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죠? 그 중지 기간은 세무조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겠죠? 산입한다, 틀린다 요 정도 지문이에요 요 정도 지문 그래서 이 구조를 아시면 푸시는 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 지문 위에 가서 보세요 이런 걸 틀릴 수가 없어요 세무 공무원은 납세자가 장부 서류 제출 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 당연하죠? 연장, 중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 별표 치시고요 세무조사에서 가장 핫한 거예요 오른쪽에 맨 위에 있는 거 중지 기간 중 자료 제출 요구 금지 아니, 중지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30일 바뀌려 했는데 10일은 빼고 이제 쉬자 이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자료 제출 요청하면 조사하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자료 제출 요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무적으로는 다 하죠 하지만 하지 말라는 거죠 법에 명시적으로 든 거예요 조사 중지 기간 중에는 세무 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검사, 조사하거나 제출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요구가 되면 중지 하나만 하죠? 말만 있지 뒤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무에서는 그래요 실무에서는 이게 아직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법으로 상향시킨 거예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아는 후배가 조사관님한테 진짜 겁 없이 중지를 딱 때려놨는데 자료 제출 이때는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겁 없이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우리 반장님께서 화를 내면서 진짜 법대로 해봐? 이 한마디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후배 회계사가 뭐랬겠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좋겠다 범위 확대라는 말이 뭘까요? 범위 확대 처음에 17년, 18년, 2개년도 찍어서 나왔는데 이제 16년, 14년, 15년도 하겠다는 게 범위 확대예요 이해하시겠죠? 처음에 법인세만 하기로 했었는데요 조사 세목 정해줬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부가세도 할게 이럴 수가 있대요 이게 범위 확대예요 그래서 범위 확대를 원칙적으로 못하는 건데요 역시 예외가 있어요 못하는 게 어디 있어? 다 실체를 밝혀야지 그래서 보니까 아 이런 경우에는 범위 확대가 가능한 거죠 이걸 외워요? 아 힘들어요 그래서 범위 확대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번 보세요 아 구체적인 탈세 증거가 발견됐대요 그럼 멈춰요 우린 15년, 16년만 하기로 했으니까 14년 후 구체적인 탈세 증거가 발견됐대요 아니야 멈춰 이것도 아니죠 이건 가는 거지 뭐 범칙 사건으로 조사 전환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세무조사는 일반 조사와 범칙 조사로 나뉘거든요 일반 조사하다가 이거 범칙 수준이야 범칙으로 전환해요 그래서 위원회 열고 범칙 전환 가면 돼요 조사 많이 받아보면 기술자가 돼요 조사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알게 돼요 그 다음에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관에도 영향을 미쳐요 강가상각 잘못한 거 발견했으면 옛날에도 다 있었겠죠? 영향을 미치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문제 한번 볼까요? 2번 지문 한번 보세요 이런 건 안 써도 당연히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안 쓰고 그냥 기출문제를 갖다 꽂은 거예요 그냥 세무 공무원은 법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자료 준비도 하는 거 당연한 거죠 3번 볼까요? 세무 공무원은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범칙 수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별도 통치 없이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 웃긴 거죠? 시험장에서 웃음보가 터려야죠 거의 웃음보가 터려야죠 말이 되냐? 웃긴 거지 말이 돼 거의 그 정도지 1번 지문 보세요 이것도 웃기지 세무 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당의 과세기관 이외에 다른 과세기관에도 있어 그 과세기관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 중인 세무조사 범위 당연히 확대할 수 있는 거죠 거의 상식적으로 저희 얘기만 들으셔도 상식적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고 쫄구 이걸 다 외우고 나 앞글자 따서 이거 다 외우는 친구들 봤어 근데 그 친구들은 앞글자만 기억하죠? 이게 어디 수시선정 사유인지 제조사 사유인지 그런 거 하나도 몰라 그냥 앞글자야 그거에 흥분해 있는 거야 야 나 좀 잘 따지 않았냐? 서로 검증합니다 어 그거 더 좋은데? 막 서로 하고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장부서류 보관검진 요것도 체크하세요 세무조사 올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잘 보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타픽이 제적기관 경정청구 세무조사예요 진짜로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미 보관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야 이게 아까 빨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부를 다 가져가는 거야 서류를 그럼 납세자 영업활동에 엄청난 지장이 있잖아요 가져갈 수 없어요 근데 임의로라고 돼 있죠? 임의로 임의로라는 얘기는 뭐야? 납세자에 동의가 있으면 가져가는 거죠 동의서 안 써줘요? 법대로 하려고요? 써주죠 근데 임의로라는 말이 중요하지 두 번째도 중요한데요 이래도 불구하고 수시조사 선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또는 소지자 또는 보호자 등 정당한 권위 있는 자료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역시 아까 얘기했던 거죠? 동의를 얻어 일시 보관할 수 있어요 일시 보관 이렇게 가져가고 나서요 잘 보지도 않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냥 가져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일할 때 필요해서 자료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또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알아요? 와서 복사에 가래요 와서 아 피곤합니다 보내주면 될 것을 복사에 가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방도 그냥 오픈돼 있어요 그냥 가서 그냥 뽑으면 돼 물론 들어갈 때 카드 찍고 신분증 받고 내주고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다 보면 방에 다 쌓여있어 뭐 뜯어본 것도 별로 없어 뭐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면 되는걸 어쨌든 보통 보면은 장부 다 가져가도 그분들도 테크닉이 있어 테크닉이 서류 거의 안 봐 뭐만 가져가는지 수첩을 위주로 보더라고 수첩 수첩의 기밀이 있잖아요 항상 모든 건 수첩에서 출발하대요 수첩을 그렇게 봐 수첩을 수첩에 별의별 내용이 다 있잖아요 진짜 수첩을 그렇게 보더라고 그러면서 사장님한테 아유 사장님 다 이게 수첩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사장님 아 이건 얘기를 못하겠다 참아 내가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어떻게 사장님이 그냥 어쨌든 바람이 나신 것까지 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장님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그럼 협박이지 협박 어쨌든 간에 통합조사의 원칙은 한 번에 다 하라는 얘기에요 찔끔찔끔하면 또 짜증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를 맞아도 한 번에 맞는 게 낫죠 이런 게 제일 고통스럽죠 열 대를 때리겠다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때리겠다 싱가포르가 그런다고 그러대요 싱가포르가 곤장 때리잖아요 걔네 그게 한 번 맞으면 너무 아파가지고 두 대를 못 때린대요 내 싱가포르에서 하는 분이 있어 그래서 얘기하니까 한 번 때리고 두 달 있다 와라 그래서 또 때리고 진짜 무서운 거지 그게 병원 가야 된대요 두 대 때리면 병원 가야 돼 한 대 맞아도 병원을 가야 된대요 진짜 이게 탁 때리는 기계로 때린다고 놔놔요 요즘엔 기계로 탁 때리면 엉덩이 때리면 이게 엄청난 그게 돼요 핏줄이 다 터진대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고 나서 두 달 있다가 또 가야 된대요 막 고통스럽게 두 번째가 더 무섭다는 거야 한 번 맞고 나니까 그렇지만 우리 세무조사도 그렇게 해가지고서 야 이번 달에 한 번 하고 다음 달에 한 번 할까 그것도 싫죠 이번 달에는 법일세 다음 달에는 부가세 싫으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게 제일 싫단 말이에요 사업과 관련된 건 한꺼번에 해야지 그게 통합조사 원칙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다 예외가 있어요 세무조사는 안 그러면 진실을 밝힐 수가 없어요 특정 세목만 할 수도 있어 이걸 외워요? 못 외워요 아 여러 가지 필요로 특정 세목만도 할 수 있구나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3번은요 일리에 불구하고도 부분조사만 할 수 있다 그러면 2번의 특징은 어디에요? 법인세만 부가세만 할 수도 있는 거고 3번은 뭐에요? 법인세 중 일부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아까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부분조사, 재조사랑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부분조사하면 나중에 재조사할 수 있지 남은 범위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부분조사할 수 있어요 A부터 G까지 있죠? 못 외워요 여러분들 포인트는 특정 세목만도 할 수도 있고 통합조사가 원칙이지만 그리고 부분조사도 할 수 있어요 17년에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 이게 중요한 문건의 사업자죠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는 지문이죠? 통합이 원칙이에요 자 여러분 2번 지문이 X로 되어 있는데요 죄송한데 5로 바꿔주세요 이게 개정된 걸 제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밑에 기출 지문 있잖아요 기출 지문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마쳤을 때 폐업한 경우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이제 법이 개정돼서 폐업해도 사전 통지하고요 결과 통지하게 돼 있어요 폐업해도 사전 통지하고 결과 통지합니다 그래서 결과 통지하는 거고요 조사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 결과 통지해요 이 결과 통지를 받아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과세 예고 통지니까 설명하고 서면 통지하면 돼요 이제 보칙이에요 보칙 보칙이라는 건 뭐냐면 법에서 어디에다 딱 끼워 넣을 수 없는 잡다한 걸 다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납세 관리인 보시면 되고요 고지 금액의 최저한도가 있어요 여러분 고지서 날리는데도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만 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하나 두고 있어요 장부 등의 비치 보존 있죠 우리 납세자는 장부를 보관할 의무가 있죠 그걸 국세기본법에 넣어놓은 거고 개별세법에도 다 있습니다 5년을 원칙으로 하고 2월 교수는 공제받으려면 장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제척기간이 1년 늘어나니까 서류 접수증의 교부요 우리가 신고서 같은 거 내면 접수증 교부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접수증 교부한다 정도 기억하시고 포상금은 조금 기억하세요 포상금은 뭐냐면 그 금액을 다 외워요? 미친 거예요? 그거 못해요 자 저도 다 외우세요 그러면 편해요 그렇게 하는 게 혹시라도 나오면 또 욕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개새끼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욕해야 괜찮아요 욕해야 뭐 들어도 되고 저도 같이 하면 되죠 뭐 그렇죠? 나 때문에 몇 개를 지금 공부를 얼마나 줄여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성악서를 계속 믿게 되네요 어쨌든 간에 농담이고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세파라치라고 들어봤죠 뭔가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신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굉장히 국가로서는 세수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성실한 납세풍터를 조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를 만들었어요 최대 사액이 40억 최대 포상금이 40억 최대 포상금 40억 좀 기억을 하세요 이걸 틀린 짐으로 내는 건 교수님 미친 거예요 교수님 그렇게 치사하지 않아요 이걸 막 50억? 30억? 이렇게 안 내요 그냥 40억이에요 근데 뭐랑 좀 비교하냐면 은닉재산 신고한 건 좀 적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다음 중 오른 것을 하면서 다 틀린 거 할 때 20억 40억 바꾸는 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건 그래서 그 오른 것은 진짜 확실한 것만 찾게끔 하는 거고 그게 포인트예요 그런 게 시험 내는 그래서 일단은 원천적으로 세액을 확정시키는데 도움을 준 건 크게 줘야죠 크게 얘가 탈루한 걸 자체를 고발해 준 거니까 인생을 바꿀 수 있대잖아요 40억이면 바꿀 만하지 않아요? 포상금 이거 기타 소득이고요 비교하세요 참고로 시험경에 있어요 대박이죠 대박 은닉재산은 세 개 다 있는데 재산 빼돌린 거 신고해준 거예요 20억 있어요 신용카드 발급 거부한 거 이런 거 신고하면 200 뭐 중간에 봐야 연간 한도가 있어 맨날 신고 그것만 찾아다니냐도 피곤하죠 그래서 연간 한도 있다 넘기세요 해외 금융계좌 신고해도요 포상금 줘요 포상금 자 그런데 포상금 제외 사유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요 아유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거 포상금 신고 누가 제일 많이 하겠어요 회사 내부 고발자죠? 회계팀에 있던 직원들 회계팀에서 비밀을 알게 된 직원이죠 근데 여러분들 회계팀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서 회계팀 엄청날 것 같은데 회계팀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회계팀에선 회계팀 다니시는 아무것도 많이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회사에서 나쁜 짓 하는 건 회계팀은 몰라요 누가 알아요? 영업 구매 총무가 아는 거예요 회계팀이 알아요 그러면 회계팀 고민해 차변의 뇌물? 그런 거 없어요 비장을 만들어 회계팀 몰라요 거의 몰라요 실제 아는 건 다른 사람 근데 회계팀장님 정도 되면 좀 알 수 있어 그리고 회사의 신복이면 사장님 재산관리하는 팀장님들이면 좀 알 수 있어 CFO 이런 사람 몰라요 근데 회계팀 팀원이 뭔가를 발견했어 뭐였냐면 법인세 신고하는데 지가 실수한 거예요 기업회계 기준하고 세무사 기숙시가 다른데 지가 실수했어 그걸 지가 막 신고해서 포상금 받아가요 이거 진짜 나쁜 놈이죠 제 회사예요 첫 번째 그거는 국세청도 발견해요 네가 안 해도 우리도 잘해 어떤 거를 발견하기 힘든 거야 어디다 재산 빼돌리고 어디다 은익거래하고 가공거래하고 이런 게 힘든 거지 두 번째 이것도 국세청도 알아요 평가를 잘못돼요 신고서만 봐도 알아요 귀속연도 차고 이런 거 국세청 다 알아요 이걸 포상금 받겠다고 신고해봐야 한 푼도 안 나온다는 거죠 은익재산 제외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보니까요 이미 우리가 사행위치소 소송하고 있는데 이거 있어요 바보죠 바보 세무국문이 이미 다 하고 있는데 바보죠 바보 그렇죠 세 번째 은익재산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 이미 본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에요 등기되어 있는데 옛 거 있잖아요 포상금 돈 달라고 진짜 미친 거죠 미친 거 그거 보면 기출 보면 이런 식이에요 요거는 한번 보시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그 해에 근데 이게 개정됐던 거기도 하는데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행위를 적받는데 중요한 자 일단 거기다 믿죠 중요한 자료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최대 30억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당시에 앞에 있는 게 30억이었어 당시에 그리고 나머지들이 좀 금액이 적었고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OX가 정답의 영어로 X긴 한데 여러분들 정답 고르는데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나왔으니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신경 안 쓰면 되고 혹시나 해서 그냥 꼭 기억해야 된다고 치면 요 세 가지 정도 하시면 돼요 꼭 기억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제외가 더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3번이에요 공무원이 세무조사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가 포탈세액에 대해서 그때는 눈 감고 포상금으로 받아서 내가 챙겨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조사도 알았는데 그때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신고하는 거야 안 되겠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요 자료를 제공하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1번 2번은요 세액이 얼마 안 돼요 도움도 안 되는 거죠 여기에 포상금 지급 제외에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세무사죠 세무사 세무사분들도 그렇게 많이 투서를 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자기가 같이 참여하고 나서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끝까지 입을 담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하고 있다 잘하는 섹섹들한테 이런 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같이 안 하는 게 최고예요 사람이 법 위에 있는 게 그래도 인정이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의리지 의리 의리 아니면 말고요 아이고 고액 상습 체납자면요 명단을 공개하겠대요 이게 전문용어로 개망신 주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나온단 말이에요 1번은 좀 기억하세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이나 체납액은 공개할 수 있어요 1년이 지났는지 여부는요 거기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요 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회 열어서 무조건 다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회 열어서 공개할 만한 사람만 공개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볼게요 2번은 그냥 보시면 되고 3번도 포탈범 이런 거 있구나 해외 금융계좌가 늘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4번을 차라리 좀 기억하세요 국조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단 규정을 볼게요 아니 이미 아무리 체납인데 열심히 갚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개망신 줘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0% 이상을 납부했어요 이거는 진짜 안 되죠 아니 체납은 체납인데 얘 불복 중이에요 불복 그래서 얘가 이기면 어떻게 할까요 망신은 망신대로 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언론이 많이 하는 짓이죠 일단 망신 주고 미안해 잘못했네 이거잖아요 국가가 그러면 안 되지 불복 청구 중이면 끝까지 보고 나서 해야 되겠죠 불복 청구 중에는 절대로 명단 공개가 안 돼요 회생 계획 중 이런 사람 봐줘야 되겠죠 그것도 있죠 미성년자 아무리 미성년자 자라난 세쌍인데 증여세 포탈했대요 미성년자 한 16살 아직도 어리잖아요 증여세 100억 포탈했대요 어리잖아요 돈은 있지만 어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형이라고 부를 수는 있죠 그 정도면 다 부를 수 있는데 어려요 그래서 미성년자 이런 사람도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보칙에서는 포상금 조금 기억하시고 공개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기법 잘 정리하시고 차례 잠깐 보면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찍어주면 거기서 안 나왔다고 욕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험 전날 꼭 보셔야 되는 거 있잖아요 한 번에 스피디하게 못 보면 올해 국세기본부 총설 있잖아요 총설 거기서는 뭐 보시면 되냐면 용어 있었잖아요 세무조사 개정된 용어 있죠 용어 좀 보시고 송달 있죠 송달하고 인격 보세요 송달하고 인격 그 다음에 국세부가와 세법 적용에서는 사실 매년 무조건 한 문제 나오거든요 이쪽에 판례 문제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나왔을 때 신의성실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요번에는 실질과세 같은 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실질과세 훨씬 더 공부하시고 납세의무에 성립 확정 소멸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 제척기간 열심히 하시고 조세체건 확보제도 있죠? 제2차 납세의무에요 제2차 납세의무에요 게다가 물적 납세의무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에요 다시 돌아가요 연대납세의무 힘들면 제2차 납세의무에요 막 보고 가는 거예요 국세와 일반채권에 관계 아니 그냥 괜찮아요 거기 과세 환급 있죠? 경정청구 있죠? 요거 열심히 보시면 돼요 가산세 열심히 보시고 이해하시겠죠? 조세쟁송 있죠? 넘기세요 납세자의 권리에서 세무조사 있죠? 세무조사 요거 열심히 보시는 거예요 다섯문제 나오죠? 요거 위주로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고기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부터 나는 그것만 하겠다 이런 거는 그거는 진짜 그건 너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강 열어드릴 테니까 아마 한 번 정도 더 들으세요 모바일 요즘 좋은 세대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직장인 같은 경우는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입에 꿇고 요즘에 좋은 거 있잖아요 저도 에어팟 쓰는데요 너무 좋아요 저는 아이폰이 아니에요 아이폰도 바꾸세요 그래서 아이폰, 에어팟 쓰던 갤럭시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귀에다 꼽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듣는 거예요 계속 들으시면 좀 나아요 요즘은 또 배속도 많다면서요 2배속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이 좀 빨라서 2배속 하긴 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천천히 하기도 없고 발음도 안 좋아서 듣기 힘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주 들으시고 전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세요 책을 많이 보세요 한 번만 강의 더 들으시고 저는 원래 옛날부터 강의 자주 듣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한 2, 3년 가르쳐보니까 그냥 제 강의 많이 들은 분들이 더 합격을 잘해요 그냥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저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들을수록 오히려 더 합격력이 높은 거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 알지 거예요 저하고 좀 전 옛날에 두 번 든다 그러면 야 미쳤냐 왜 한 번만 들으면 되지 네가 하면 되잖아 바보냐 다 바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주 들으세요 이거 또 무료니까 자주 들으셔서 이제 좀 귀에 바뀌게 하면 되고 직장에는 시간 없으니까 더 자주 들으세요 잘 때 그냥 꼬고 들으세요 꼬고 저와 함께 자세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고하셨고 징수법도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징수법하고 국조 조세범 처벌법도 뒤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 시간에 잘 못 끝내서 죄송해요 처음부터 뻥이었어요 그냥 제 시간에 못 끝내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할 테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